먹으려고 산다! 그야말로 먹는 시간 빼고는 잠만 잔다는 판다! 하지만 너무 귀여운 외모 덕분에 언제나 인기순위 1위인데요! 누워서 대나무를 찹찹대고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무방비함까지! 어쩜 이렇게 귀여운 생명체가 있을까? 싶지만 귀여운 외모 와장창 깨버리는 대반전 면모들이 숨어있다는 사실! 판다의 대반전 첫 번째! 판다는 힘, 숨, 찐! 현재 오직 중국의 스천성 일대 칠링산맥에서만 산다는 판다들은 굉장히 귀한 몸인데요! 가뜩이나 희귀해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는 판다들은 짝찍기에조차 심드렁한 현자로 유명합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봄철에만 겪는 판다들의 발전기는 하루에서 3일이면 끝이 나버린다는데요! 보통 짝찍기 시즌이 되면 예민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판다는 발전기가 온 건지 만 건지 그저 평온할 때가 많습니다! 매일 보는 사육사들이 봐도 티가 안 난다고 하니 동물원에서는 귀하신 판다님의 짝찍기 시즌을 잡기 위해 매일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하며 알아봐야 할 정도라네요! 그야말로 매화트를 데려가는 수준의 지극정성입니다! 심지어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판다들의 현자모들을 강제 해제하기 위해 비아그라를 먹이거나 판다 전용 19급 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1대1 퍼스널 트레이닝 방불케어는 일명 색서사이즈 짝찍기 특훈도 이뤄지는데요! 예를 들면 높은 곳에 매달린 사과잡기, 저탄수화물 식단관리, 두 발로 잘 설 수 있도록 골반과 엉덩이 힘을 보강하는 하체 훈련이 주를 이르죠! 최근에는 인공수정까지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번식을 돕는 상황입니다! 팬더는 짝찍기 욕구가 너무 없어 인간의 도움 없이는 멸종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하지만! 사실 힘을 안 숨긴 야생의 판다는 난폭한 정력왕이라고 합니다! 너무 귀여운 판다는 최대 인간의 100배에 달하는 정자수를 보유한 무시무시한 정력왕입니다! 게다가 사람으로 치면 1년치 고사를 하루만에 치러버릴 정도로 욕구가 왕성하다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를 사사한 동물학자 루시 쿡은 자신의 저서 5회의 동물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컷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 추바카 같은 신음을 지르면 그 아래에서 여러 수컷이 관심을 끌기 위해 싸운다! 승리한 수컷은 오후 한나절에만 40번이 넘는 교미를 하며 승리를 만끽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는 평범한 일본 성인이 1년에 하는 관계 횟수와 같지만 누구도 일본인의 멸종을 예측하지 않는다! 또한 자이언트 판다의 정액은 인간 남성의 10배에서 100배가 넘는 고품질의 정충을 다량 포함한다고 알려졌다! 실로 정력이 넘치는 동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처럼 자연의 판다들은 본래 짝짓기 철 공격적인 성향까지 보입니다! 암컷을 사이에 두고 수컷끼리 힘을 과시하며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며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력왕 판다들이 요즘은 도대체 왜 비아그라를 먹어가며 짝짓기에 고전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동물원에서 태어난 판다들은 보호를 위해 한 마리씩 따로 지내다 보니 짝짓기를 배울 기회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루시쿡의 책을 보면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판다의 교미 행위 자체는 물고 뜯고 찢으며 진행되는 거칠고 저돌적인 행위다! 수컷은 부모와 장난치고 그 행위를 관찰하면서 행동을 배운다! 세기 판다는 어미 밑에서 최대 3년을 머무르는데 그동안 적어도 한 번은 번식기를 목격하면서 암컷이 선호하는 카마스트라의 상세한 내용을 배울 기회를 가진다! 즉, 동물원에서는 부모에게서 자연스럽게 배워야 할 판다들끼리의 행동양식이 결여되고 짝짓기에 대한 조기교육 기회조차 말살되고 나니 짝짓기를 도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게다가 본래 수컷끼리의 적대적인 경쟁은 암컷 판다가 자신의 짝을 선택하는 과정인 동시에 자연스레 암컷의 벼련을 유발하는 요소였는데요! 동물원에서는 판다를 보호하느라 수컷들이 경쟁하고 싸울 일도 없다 보니 암컷 판다 역시 짝짓기에 임하기가 더욱 어려웠던 겁니다! 때문에 비약을 하는 별 효과가 없었어도 다른 판다들의 짝짓기 영상을 학습하는 것은 동물원 판다들의 번식률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판다의 비밀 두 번째! 초식동물인 줄 알았던 이 녀석! 사실은 육식동물? 2021년 중국 산시성에서 고기를 뜯던 판다가 카메라에 딱 걸렸습니다! 산시성 보호구 관리원은 어느 날 판다가 한 손에 무언가를 들고 맛있게 뜯어먹는 모습을 포착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놀랍게도 대나무가 없는 구역이었죠! 대나무도 없는 숲에서 대체 뭘 그리 맛있게 먹는지 궁금했던 관리원! 10분가량 먹방을 펼치던 판다는 곧 나무 위로 사라졌습니다! 판다가 가고 난 자리에 다가가 보자 동물의 뼈가 가득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염소와 비슷한 타킨의 살점이 남은 뼈였죠! 관리원들은 해당 구역의 판다들의 배설물에서 역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99%의 먹이를 대나무로 해결하는 판다는 배설물 역시 녹색인데요! 이 지역의 판다들은 회색이나 흰색에 가까운 배설물을 남긴 것입니다! 대나무 중에서도 구이를 가려먹으며 입맛 까다롭기로 유명한 판다는 놀랍게도 육식동물의 장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초식동물의 소화율이 70% 이상인 반면 판다는 대나무를 단 17%밖에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육식동물의 몸으로 초식을 하려다 보니 매일 30kg의 대나무를 먹었던 것이죠! 판다는 하루 평균 100만원어치 대나무를 먹어 치운다는데요! 샌디에고 동물원은 판다 한 마리의 유지비가 연 4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100만원어치씩 밥을 먹고 잠만 잔다니... 먹고 나면 자고 자고 나면 먹고... 만수르도 아니고... 판다야말로 백수의 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종일 먹고 잠만 자는 것도 너무나 떨어지는 에너지 흡수율 탓에 종일 바쁘게 대나무를 씹고 남은 시간에는 잠을 자며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니... 사실은 살기 위한 치열한 백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하루 14시간 대나무를 씹고 화장실도 50번이나 가야 한다는 판다! 하루 3끼 고열량 먹는 저도 먹고 자느라 바쁜데... 판다가 하루 종일 밥 먹고 잠만 자는 이유... 무척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다는 고기도 뜯을 수 있으면서 도대체 왜 맞지도 않은 초식 생활을 고집하는 걸까요? 사실 판다의 먼 선조들은 평범한 곰들처럼 육식동물이었다는데요! 본래 유럽과 중국의 산림지대에 살며 육식을 하던 판다의 시조! 그런데 빙하기가 찾아오며 유럽에 살던 판다의 시조는 모두 사라지게 되었고 높은 산과 나무들이 한파를 막아준 덕에 중국에서만 살아남게 되었다는데요! 약 200만 년 전 어느 날 먹이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던 판다의 시조들은 대나무만 가득한 산에서 어쩔 수 없이 대나무를 씹어먹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고기 뜯다가 하루아침에 질긴 대나무를 씹다 보니 고기 맛을 잊지 않고는 살아가기 힘들었던 걸까요?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판다의 시조는 어느 순간부터 돌연변이로 인해 맛을 느끼는 유전자가 비활성화되었고 고기의 감칠맛을 느낄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가 다시 변해 먹을 고기가 많아졌을 때는 이미 고기 맛을 잊고 말았죠! 현재에도 판다는 육류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대나무의 섬유질을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유전자는 가지고 있지 않아 소량의 단백질만 흡수하고 대부분 식이섬유는 배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말하자면 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맛이 없어서 안 먹는 편식왕입니다! 코로나 먼 과거의 판다 시조가 환경 변화로 고기를 포기하며 살아남았듯 어쩌면 먼 미래의 판다는 다시 대나무를 포기하고 생존을 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뽑으면 치열하게 생존하기 위한 사연들이 얽혀있던 판다의 대반전 비밀! 판다야! 편식해도 좋으니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지금까지 생생지식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